안 잡아먹어요 다른 돈 얘기를 왜 해 그럼 이건 내가 손 먹을까봐 피한 건가? 손 넘지 마라 뭐해 하지마 농구하는 걸 못 찍었네요 나중에 찍지 뭐 좋아요 나중에 나중에 있어서 좋네 이제 우리에겐 언제나 나중에 있는 건가요? 난 네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거짓말 하는 건가?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게 난 더 이상한데 우리한텐 과거가 있잖아요 넌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? 옥상에서 사람을 밀었어요?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뭐 다 아는 거니까 너라고 모를 이유도 없지 그거 말고도 심각한 거 많으니까 더 알아보던지 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한테 연락을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차가운지 그냥 네가 싫어졌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?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야 지금도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익숙하네 이 구도가 연락할게요 내 취미에도 참여하셔야 되니까 어두운 데 잘 들어가고 집 가서 잘 들어갔다고 연락하면 좋은데 안 할 거 같으니까 내가 전화할게요 받아요 마루야 아 걸레 왔다 방 닦아줄까? 방 닦아줄까?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너 나에 대해서 맨날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난 다 알아 네가 나를 보는 눈빛을 보면 나 다 알 수가 있어 너는 가끔씩 나를 너무 이상한 눈으로 봐 그래서 나도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나도 기분이 이상해 마루야 나한테 사과해 빨리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리 와 용서해줄게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마 알았어 다시는 안 할게 아니 근데 네가 또 그래도 난도 안 미워해 왜냐면 우리는 베프니까 마루야 누구야 Buck 다 cyan 죽는다 눈이 안欲이야 뭐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